제가 요즘 홍보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. 아빠 어디 가려면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고 예체능을 하려면 제가 무슨 운동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토크쇼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정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.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꼭 홍보하려고 나간 건 아니었지만 진짜 사나이가 나가게 됐습니다. 우리 뮤지컬 홍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쏟아붓고 왔는데 뮤지컬 홍보를 못한 게 참 아쉽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제 몸 하나 살리기도 벅찼기 때문에 저는 훈련병으로 갔었거든요.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 창중 뮤지컬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정말 없습니다. 가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슨 큰 돈이 있어서 뮤지컬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. 저희 작품은 대략 40억이 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 보시면 돈 들만 했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그게 홍보비 빼고 든 거라 홍보비를 또 드리려면 여기서 저희들이 망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시는 홍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우리 귀헌군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귀헌이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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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